건들지마 미치고 반짝 뛰겠네 정말 이러다가 감옥하겠네 정말 내가 이대로 사라지게 둘 건데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건들지마 내 머리는 건들지마 가슴풍도 건들지마 건들지마 핸드폰 비벙 건들지마 여기 건이랑 주고받은 통화 다 있단 말이야 건들지마 알렉스아 내 딸내미 논문 건들지마 뚜껑 열리기 직전이야 제발 건들지마 정말 미치고 반짝 뛰겠네 정말 이러다가 감옥하겠네 정말 내가 이대로 사라지게 둘 건데 정말 뚜껑 열려 죽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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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ICH 한글자막 by 한효주